Q. 나 머리 풀렸나? 나 머리 풀렸나? 그럼 나 머리끈 어디 갔지? 나 머리 언제 풀렀어? 나 머리 풀렸나? 나 머리 풀렸나? 풀렸나? 머리 왜이래? 머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лучше 일하는 거 꽃가품 옆에 앉아있어서 여기 있네 어떻게 알았어? 꽃가품 옆에 있는 거? 대박 좀 깨끗해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